네, 다시 방법을 알아낸 놈들아 자, 그 다음에 한쪽으로 넘겨주시고 얘를 이쪽으로 해주세요 반대쪽 반향도 똑같이 해주세요 여기까지 만들어 주시고요 자, 이 점선까지 점선 좀 넘게 최대한 얘가 펼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거를 눌러보세요 자, 여기까지 했으면 뒤집어져요 거의 다 끝났네요 얘를 한쪽으로 넘겨주시고 자, 이거 원하는 대로 얘를 이 정도 정도 해주시고 또 이 정도 정도 해주시면 되는데요 또 반대쪽을 넘겨서 똑같이 해주세요 그리고 그리고 한쪽으로 넘겨주시면 완성이에요 이렇게 뒤집어주고 아 얘를 이쪽에다 끼워야 되는데 테이프로 붙여버렸네요 테이프를 띄워버릴게요 그냥 처음에 테이프를 붙이지 말아요 그리고 이쪽에다 얘를 이쪽에다 꼬리를 넣어줘야 돼요 미니카버드 그리고 얘를 빼서 이쪽에다 꼬리를 넣어줘야 돼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최대한 낼 수 있을 정도로 여기까지 내면 런토 로봇모드 오세요 아 이 동일하게 산들하게 뭐가 더 재미있었다면 좋아요 좋아요 구독하기를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안녕